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군인 두 분이나 계시는데 벌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산책하러 나왔어요. 방금 카페 들렸다가 집 앞이에요. 산책하고 있어요. 오늘 너무 날씨 좋지 않아요? 네. 강호 씨. 왜 부르십니까? 군입대요? 군입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. 집 앞인데 지금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진우 형. 아, 여러분. 그리고 원래 20일. 20일이... 20일 날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제이콥 발매가 25일로 늦춰졌는데 그거를 라방을 해가지고 먼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못해드렸어요. 그래도 며칠 전에 스토리에 카운트다운을 해놓긴 했어요. 다들 보셨나요? 혹시? 네. 그래서... 제이콥은 25일 날 발매될 것 같고요. 저 강아지 키워요. 근데... 요즘 본가에 잘 못 들어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잘 못 보내요. 여러분들도 건강 꼭 조심하세요. 근데... 공이 좀... 너무 비주류적이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나오면은... 재밌게 들어주세요. 잠깐만요. 네.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세요. 믿고 듣는 강우님. 감사합니다.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... 핸드폰이 꺼질 것 같아. 강우님 실력이 재밌어서 문제 없어요? 아, 이제 되돌아가야겠다. 너무 멀리 왔어요. 그대로 사명. 아, 빨리 25일이 됐으면 좋겠군요. 네, 알겠어요. 라방 또 켜드릴게요. 머리 지금 너무... 너무 상했어요. 그래서...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... 앞으로는... 생각 없을 것 같아요. 제 최애곡이요? 최애곡이라면은... 제 곡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... 멈춘기 solchen...